다음날 중자돼지네 비응신 안녕하세요 내가 아는 중자돼지 아니지? 맞아요 여미새 새끼 저 새끼 예전에 염이 세지 돼가지고 코순이한테 쪽지 보내가지고 비응신 방송에서 추방됐잖아 자 슬슬 들어오세요 여러분들 업데이트 받으시고 들어오셔서 해적거북일반으로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자되지? 마 너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나? 아니요 후회 안 한다고? 전마 아니야 자 케빈님 나가주세요 모바일로 지럴 떨지 말고 나가주세요 케빈님 나가주세요 강태하께 이 개새끼야 나가 강태하께 이 개새끼야 나가 업데이트가 너무 느려요 빨리 받으세요 이번 업데이트가 좀 길대요 중자되지 짭인 것 같아요 중자되지 짭인 것 같아요 3분 남았습니다 맞아요 들어오실 때 해적거북 일반으로 들어오시고요 업그레이드한 차량은 이용불가입니다 커스텀 키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186770 러너와의 싸움이 진짜 빡세요 전에 내가 8초 일찍 출발했었는데도 5초 늦게 도착하고 그런적이 있어갖고 제가 하는 맵들이 좀 약간 초창기 카트 유저들이나 하는 맵이라서 도착하게 필요하도 으넌 5초 5초 잘하지 않은 차량입니다 아니 들어왔다가 나가는 새끼들 뭐야 Carl 커스텀 포즈 투지랑 2명인가 더 있었는데 들어오세요 저번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마스터 잘하는 사람 있었는데 그 1초 아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아니다 출발 부스터는 문제 없잖아 5초 뒤에 출발 부스터 쓰는 건 상관없어 출부를 못써요 애초에 5초 뒤면 애초에 못쓰고 나는 출부 쓸 수 있죠 보니까 똥구멍 따는 스킬이 있어요 똥구멍 따면 속도가 빨라져요 그래서 뒤에 있으면 유리해요 아 그 GT 그것 처럼 뒤에서 형 똥구멍 따가지고 형 추월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것도 알려주더라구요 나란한테 그 시스템이 이제 생겼구나 네 카트 원에는 없었나 보네 그쵸 카트 원에는 그냥 차만 빠르면 다 생기고 거의 역전이 안 되는 수준이었으니까 그래서 역전이 좀 심했구나 인수베이비 나가세요 컴퓨터로 오시다니까요 이거 A는 무슨 뜻인가요? A? 이 사람만 있는데 까만인가? après 게임도가? 런원은 비켜줄래가 하는 게 맞지 않나? 뭐 런원 다 같이 런원해도 상관없어? 그렇죠 뭐 한 두세판 하면 어떻게 나와요 윤곽이 잡히면 아 나 그 기술을 배워야 되는데 짧게 이렇게 쳐가지고 부스터 케이지 계속 모으는 거 있더만 짧게 치고 한 번 더 길게 치면 엄청 많이 모아 더블 톡톡톡이 커팅이랑 톡톡이 참 한국 사람들 그런 거 이름 잘 지어 3부급에서도 3미리 녹강 생긴 거 그대로 보는 거 디아블로 할 때 엔터테이밍으로 으뜸이라면서 으뜸 비영신 싸대기 존나 마련네 마이크 막아야겠다 비영신새끼 업데이트 많이 오래 걸리죠 이번 업데이트가 좀 긴가봐요 아 1등 해가지고 슬근하게 자야겠다 첫판 1등 하고 방종 때리고 바로 만약에 졌다 그럼 존댈 준비해야죠 진짜 저는 내일 그럼 조기 퇴근할게 홀잠 자겠습니다 올리업 좋네 연습해야겠다 방송 보면서 연습한다고 되는 게임이 아니야 그렇죠 인내심 게임이에요 피지컬 싼 거 필요없어요 진짜 집중력 두 자리 남았습니다 빨리 들어오세요 여러분들 오늘 민기무님 레벨 높을 거 같아요 L2 따셨고만 L2가 맥시멍 먹어요 저는 L3 L2는 안 땄어요 L2는 뭔데? 그 맨 마지막 저건데 안 땄어요 사고사고님 꺼지세요 레벨 1초에 다 열리게 됩니다 L3 다 열리게 됩니다 상관없어요 한 자리 남았습니다 KSC PLEASE KSC 아 제 내가 깔고 있는 사람 한 몇 년 되겠지? 몇 개 나길래 입고 오래 걸려? 들어올 줄 모르네? 들어올 줄 모르니까 또 이지랄 하는 거 봤어요? 들어올 줄 모르네. 커스텀에서 186770 치고 들어오시면 돼요. 아니요. 알려주지 마세요. 그것까지 못하는 빡대가리들은 들어올 필요가 없어요. 맞춰도 못해요. 아니 게임 실력은 좋은데 카트라이더 새로운 UI를 적응 못한 걸 수도 있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일단 두뇌의 회전력이랑 직결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말이 안 돼요. 오지 마세요. 커스텀이 어딨냐. 오른쪽 하단에 게임 참가해서 커스텀 키 입력하는 거 있어요? 186770입니다. 사용자 설정, 게임 참가, 번호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한 분 남았습니다. 빨리 돌아와주세요. 업데이트가 조금 오래 걸립니다. 이번 업데이트가 룰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부정 출발하시면은 안 됩니다. 5초 뒤에 정확하게 출발해 주셔야 되고요. 제 사이드 미러로 전부 보입니다. 이미 녹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부정 출발하시게 될 경우에는 그 분 강퇴하고요. 시간도 리셋 갑니다. 출발했던 시간 생각해 놓고 5시까지 안되면은 그냥 네 그렇게 할게요. 아니 그냥 3분 드릴게요. 3분. 세팅을 3분 드릴게요. 됐다. 왔다. 더블 체크 왔어요. 버스트 빼세요. 버스트 빼세요. 차 바꿔오세요. 차 바꿔오세요. 왜 나가. 차 바꿀라. 여기서 바꿀 수가 없었나보네. 아니 희귀 거북이 빼세요. 일반 거북이 가져오세요. 희귀 거북 빼세요. 다시 바꿔오세요. 싸대기, 싸대기 마렵네. 비응신. 지민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저를 차지했다. 네. 어쩔 수 없지. 자 준비 다 되셨죠? 출발합니다. 시작합니다. 너가 이 마우스를 모든 걸 통제해줘. 난 키보드만 가지고 있을게. 네 그거 가져오세요. 시작합니다. 로딩 중인데 이것도 하나요? 하지마. 하지 말라고요? 네. 정지 정지. 자 노래방 룰입니다. 5초 뒤에 출발해요. 5초 뒤에. 5초 뒤에. 부정 출발하는 거 다 봅니다. 가자 가자. 시간 눌렀어? 네. 가고 있어요. 에이. 한번 한 칸 반 모을 수 있던 거였는데. 여기 사사 손해본 거에요. 그 드리브처럼. 아 진짜. 짧게 친 다음에 하나 모아주고. 아 닥쳐. 옆에서 왜 자꾸 보냈어. 왜 이렇게 뭐 따라오지? 뭐하세요 러너분들. 막자 어디 갔나요? 다 달리고 있나요 혹시? 막자가 없는데요? 아 씨발. 어 뭐야. 오케이. 바로. 이동될 거에요. 아이씨. 쫓. 막자를 하나로. 저거 다 달리. 7명 다 달리고 있네. 아. 꼭 오늘이 진짜 꼭 오늘이 제가. 딱 떨어져. 꼭 오늘이 제일. 꼭 오늘이 제일 빨라도. 뭐 맡겨야? 근데 뭐 생기거든. 줄이들한테. 뭐라 해야 돼? 씨발 년아. 야. 개새끼. 아. 와.. 빨라 변화할수록 안되는 계좌식들은 인식과 박자해라죠 스탑 아까 그 실수는 아니었어 다시 맵 정할게요 내가 할게 지금 좀 기다려야 돼 바로 안돼요 오딩이 느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자식이야 누군지는 모르겠네요 안떠가지고 맵팍골를 기다려야 돼 잘못 만들었어요 게임을 자 이모티콘 다 한 번씩 해주세요 별 한 개는 안됩니다 너무 화남자 아니십니까 박스 예쁘고 게임 들어간다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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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래도 5초 기다리네 자 지금 출발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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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빠꾸쳐가지고 여기까지 왔네요. 오케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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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데이브를 왜 하시는거죠? 아 몰라 나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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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씨발새끼야 와 아 갑자기 나타나네 아 불법자이전 뭐야 열어 어 씨발 뭔데 이 씨발 아오 나이스 아 아 씨발 아이 개새끼야 아 아 아 컷 아 ㅈㄴ 아깝다 하아 씨 누구 방탈까요 한 명 나가는데요 한 명 디스커넥트 비켜줄래 나갔어요 비켜줄래 강퇴가 아니라 그분은 애초에 튕긴 것 같아요 보면은 디스커넥트라 뜨잖아요 그 말은 뭐냐 나가지신거 강중했네 강퇴했습니다 자 186770입니다 렘보 뱉네 열받아가지고 렘보 뱉 아 이거 진짜 아깝다 아까 그 막자만 아니었어 나 1등 할 수 있었는데 아 개 아깝네 카트 1댕 잘했잖아요 지금도 잘하고 난 최선을 다하고 있는거야 김치맛 잠주 김치맛 잠주 김치맛 잠주가 뭐야 근데 왜 웃어 왜 음흉하게 웃어 아니 잠주가 뭔지 몰라가지고 띵 하면 끝에 할게요 응 왜 웃으세요 왜 웃으세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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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움직인 뒤로 움직이는거 봤어요 제가 뒤로 움직이는거 상관없나요 상관없지 않을까 진짜 러너만 5초 뒤출발해라 진짜 러너만 5초 뒤출발해라 컷 아이고 왕도 오 근데 안 돼 이 ㅅㅁ 아 ㅅㅁ 아 ㅅㅁ 열어 이케 아 뭐하세요 여기 다? 여기 다 여기로? 아 잠수 타고 있네 입구에서 저기가 하플이라 생각한다 따라오네 띵기 났다 아 로봇이 일을 안하네 문 열리나요 어 이거 끝났는데요 아 근데 무서운 속도로 따라하고 있어요 윤리안 선수 끝났는데 이거? 그럼 끝인데 끝났다 나이스 나이스 이건 인정해야 돼 1.2초 차이로 끝나버렸습니다 이거 이겼어 이겼어 나이스 와 씨 여기에 참여하신 7명의 사람들은 여러분의 편입니다 막자가 없다 막자가 못했다 근데 뭐 오늘만 날이 아니라 다음에 또 저 뭐야 그 핀블레이스 해가지고 또 정하면 되는거지 예 기분이 어떠십니까 소감이 근데 이거는 자기들끼리의 어떤 그 일어났었던 막자 이슈였기 때문에 트롤 이슈였기 때문에 이건 내가 뭐 해줄 그게 없는거지 시청자 여러분 저사람들 닉네임이니까 살생고에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참여하시면은 크로마켓 치워보세요 내 온리업 내놓으라고 막자 계좌의식들아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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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어가 누구였는지 알아? 김치맛 잠주 아니 나 제일 위협적이었던 플레이어가 김치맛 잠주였어 시X 그것들 왜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 그 친구에게 묻고 싶어 대체 잠주란 무엇인지 아니 시X 이름 진짜 또라이 급이네 어감 아 몰라 나도 김치맛 잠주 아 나 완장하겠네 몰라 나도 잠주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걔 때문에 오늘 좀 약간 힘들었어 아까 달리면서 시X 자꾸 생각나가지고 다시 보기로 보면 내가 계속 웃고 있을 거야 아 나 뭔가 하나 터지면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아 죽겠네 그냥 김치맛 잠주 써먹어야겠다 아 엉터 어서 온나 자 그러면 진짜 근데 이게 그 올리업이라는 게임 자체가 여러분들이 딱 보시기에 진짜 좀 굉장히 또 유행이기도 하고 핫하기도 한데 네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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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볼레이스에 좀 걸도록 해보죠 네 내일 무조건 넣겠습니다 네 올리업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저는 여기서 좀 인사를 좀 드리구요 음 오늘 저녁 7시에 공방을 해요 공방 약 2시간 정도 하고 그러고 빠르게 또 집에 와서 또 방송할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네 꼭 봐주시고 여러분들 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만개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무무님 진짜 오늘 너무 큰 힘이 됐습니다 쓰읍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저녁에 뵀고요 개인 방송까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성실하게 이번달 잘 마무리하고 또 마무리하는 그 과정중에 국토 아 국토라는 이름보다는 예 여름나기 고난의 행군 예 컨텐츠 있습니다 다음주 수요일날 어 청라에서 롯데 타워까지 걷는 예 고난의 행군 많은 기대해 주시구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드릴게요 타로 브라이브 곁 정확히 practise 요즘 6